음악 언젠가 다보스 포럼이 오늘 우리 시대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가운데에 다섯 번째 리더십을, 폭 재미있는 리더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치어리더 리더십입니다 운동을 구경하는 사람이지만은 응원하는 사람이지만은 주인공인 운동선수들보다 더 신나게 경기를 관람하며 그 경기장을 달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치어리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치어리더랑 함께 응원을 하는 동안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 분노,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날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걱정, 근심이 많은 시대에 주인공처럼 신명나게 살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그리고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분노가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 상처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리더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 재미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암담했던 때에 이스라엘이 끌어안고 살던 분노와 수치감을 한 방에 날려보낸 한 리더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3400년 전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낡은 문헌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휘보린들은 이 낡은 역사를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서 가운데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역사서는 과거에 일어난 얘기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는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역사를 왜 예언서라고 얘기했을까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귀를 기울이도록 성경은 우리의 귀를 열어준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여호수와가 죽은 후부터 사울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지켰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웅들은 한결같이 카리스마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약점과 흐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톰 크루즈 주인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인간의 정의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우러져서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멋지게 이루어져가는 얘기들이죠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성서적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서적 미션 임파서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완벽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도우심으로 커다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장수시대, 노인시대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시린 발견입니다 일로 물론 플레밍은 노벨의학상을 수상하지요 이 페니시린의 발견은 인류의학계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위대한 이 페니시린의 발견은 플레밍의 약점과 실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플레밍은 영국 런던 의과대학 교수 시절 당시 어린이들에게 퍼져있던 부스럼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세균을 배양해둔 실험실 접시를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뚜껑을 닫지 않고 퇴근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 보니 접시마다 새파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애썼던 영국아 접시를 닫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접시에 끼어있던 푸른 곰팡이가 배양된 세균들을 몽땅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그 푸른 곰팡이를 페니시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페니시린은 모든 염증을 제거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의 부스럼도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렴, 능망염 등 인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료하는 명약이 되었던 것이죠 훗날 알렉산드 플레밍은 나의 이 발명은 나의 약점과 실수가 가져다진 축복이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오직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험없는 재물을 받으시듯이 사람도 험과 티, 약점 없는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곁에서 자신들이 가진 많은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교만해져서 망해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약점 때문에 혹은 그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겸손 때문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고 살았던 모진 가난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혹은 신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공하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제로 말씀합니다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우신다라는 말은 퍽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약점을 지닌 연약한 사람이 앞으로 전진해 갈 때에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능력의 팔로 임하셔서 그 무거운 걸림돌 장애물을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하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줄 뻔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날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막아서 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식사시간마다 비타민제를 몇 달 입에다 톡 틀어넣습니다 언제나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면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농으로 그것을 받아 넘기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약한 나로 강함 주시는지라고 내가 지금 약 먹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우석에서 롯 받아 넘깁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 괴롭히던 원수는 모하방 에글론이었습니다 이 모하방은 아말렉과 암몬 연합군을 만들어서 주변 약소국을 몹시도 괴롭히고 약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하방에게 당시 최고의 산업도시 종려나무성으로 불려지던 여리고성을 빼앗기고 무려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사가 바로 에우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조공을 모아서 모하방에게 바치던 인물이 바로 에우스 에우스는 기회를 엿보다가 오른쪽 다리에 숨기고 들어간 갈로 모하방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등 뒤로 삐져나옵니다 칼자루까지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갔게 찔렀던 것이죠 모하방을 죽이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모아서 왕을 잃고 우왕자왕하는 모합족 속 1만 명 주둔군을 모조리 차지기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한 영웅이 에우시였습니다 성교원 하나님이 쓰신 에우시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참으로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끝을 냅니다 여기 베눈 아들이란 뜻입니다 야민의 아들이란 뜻인데 야민은 오른손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이 능수능란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지파의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른손을 안 쓰는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왼손잡이란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왼손으로 먹는 아이들 오른손으로 가위질을 해야 되는데 왼손으로 가위질을 하는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른손 장애를 입은 오른손 핸디캡 바로 왼손잡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장애는 노예로도 팔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에게 조공을 바치는 치욕적인 일이나 쓰임받는 인물이 에우시였습니다 보십시오 오른손 지파의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 장애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공이나 바치는 치욕스러운 일을 감당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치욕을 한 방에 날려버린 영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우설 이 어려운 시대에 사사로 불러서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나는 가라는 자를 들어서 부호한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토록 한다 그래서 부호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이 낮은 자들 민초들을 들었음으로 말미야마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할 것이다 에우설 연구하던 한 주경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른손 장애를 입고 살던 에우스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우스의 오른손이 되어주었다 오른손 없는 에우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오른손이 되었다 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었을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었을까요? 오늘 성경본문 19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단어가 나옵니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우스 오른쪽 다리에 45cm가 넘는 칼을 숨기고 들어가 에글론을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왕을 죽일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돌 뜨는 곳은 건축 현장을 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바로 이곳에서 바할 우상을 만들어 팔던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이나 만들어 얻어먹고 살다니 에우스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에우스는 사명감이 다시 불일 듯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 길갈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처음 들어 왔을 때에 바로 이곳 길갈에서 할레를 행했습니다 여기 할레라는 말은 굴러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애국의 수치가 굴러떨어진 자리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살던 하나님의 성민들의 수치가 굴러떨어진 자리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난의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굴러떨어진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성지였습니다 바로 이 성지에서 다시 수치를 쌓고 살다니 더러운 가난 우상이나 만들어서 빚어먹고 살다니 에우스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를 내가 날려버리라 조국을 바치고 돌아가듯 에우스 돌아옵니다 임금을 만났죠 임금님 제가 임금님에게 은밀한 일 비밀스런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때는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서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쉬고 있는 중이란 말도 되지만은 화장실 볼일을 보기 시작했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우스 왕이 왕 앞에 서서 어떤 말을 하고 표정을 지었더니 놀란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에우스는 다리에 숨겨간 칼로 그 배를 찌릅니다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칼자루까지 몸 안으로 파고 돌아갔고 칼을 뽑지 않았으므로 그 칼에는 피와 기름이 엉겨붙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칼로 이렇게 찔렀더니 피와 기름이 엉겨붙었고 그것이 뒤로 나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그래서 보조적인 설명으로 칼 끝이 등 뒤로 삐져나갔다고 설명을 합니다만 원문에는 칼을 꽂았고 그것이 뒤로 나왔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 놀라서 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칼맞고 놀라서 똥 싸고 죽은 임금 칼맞고 놀라서 똥 싸고 죽은 임금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준 임금이 죽대 최고의 수치를 끌어안고 죽었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우선 에굴론 임금을 죽인 후에 문을 걸어잠고 뒷문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주둔군 1만병을 모조리 처단하죠 오늘 본문 시간은 3장 12절 앞부분에 보면 서너 절 사이에 예호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는 사사로 부른받았다는 말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우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이때 에우선 자신의 약점을 고쳐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 장애를 고쳐달라 애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점을 내가 들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속에 인생 여정 속에 해결되지 않은 약점 속에 나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가졌든 덜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병들었든 건강하든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이 시대에 신명나는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비상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사들은 모두 큰 믿음을 가진 영웅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사들 한 사람 몇 면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핸디캡 장애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약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서적인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깡패들과 어울려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때 사령관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전쟁할 힘이 없는 여성의 몸으로 사령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 엄청난 위기의 시대에 리더로 쓰셨을까요?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있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쓰십니다 영적인 약점을 지니고 쓰러진 사람을 들여 쓰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적인 사획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사획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계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신안군 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제강정기부터 6.25 어간 동안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문중경이란 여성 전도자가 한 분 계십니다 뮤지컬 문중경 임병진이란 사람이 문중경에게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죄글에 쓰기도 했습니다 일곱 어린 나이 시집을 옵니다 신랑의 바람기 때문에 첫날 밤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여인에게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 여인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약점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를 불쌍히 여긴 시아버지가 자부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글을 아껴주던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 목포로 나왔습니다 한 교회 들어가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다시 정도로 들어갑니다 온 섬을 헤집고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1년이면 자기가 전도하는 그 노선을 따라서 9켤레 고무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전도한 여행길이 고무신 행전길이라고 하여 지금도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혼자의 몸으로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워서 한 섬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도에는 주민 90% 이상이 그리찬입니다 전 세계 어떤 고장 어떤 마을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높은 퍼센티지 정도입니다 그의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CCC의 대표 김중곤 목사님 성결교 총회장을 지닌 이만신 목사님 우리에게 자주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정태기 목사님 등등 700여 명의 한국의 지도자가 이 조그마한 섬에서 배출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유교가 발발하자 공산당이 정도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 섬에 알을 많이 난 못된 암딱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공산당은 문중경을 찾아다닙니다 전도를 마련 반동분자로 붙잡혀 온갖 고문을 겪습니다 대창으로 온몸이 찔리면서도 그들에게 보금을 전합니다 온갖 모진 매를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면서 찬성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못된 반동분자라고 하여 청을 뽑아 목을 향하여 쏘아서 죽입니다 지금 그의 순교비 순교 기념관이 건립되어져서 정도를 찾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중경 여성으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한을 끌어안고 받은 상처의 분노의 이글거림에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전도의 탑을 세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가장 모진 약점 때문에 가장 큰 아픔과 약점 때문에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가장 큰 장점으로 성화시켰던 인물이 문중경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불평거리로 생각했던 약점으로 생각했던 그것들이 성화되어져서 빛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 Geolang